안녕하세요 특집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김영숙입니다 최근 노인의 성생활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많으신데요 노인의 성생활은 해로운 것일까요? 아니면 해롭지는 않더라도 주책맞다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한 노년을 위해서 건강한 성생활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가진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을 또 편견을 깨주실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그동안 성생활은 은퇴가 없다를 통해서 함께 하신 분들이죠 반갑습니다 고령화 시대 노인의 삶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노인의 성생활 이야기를 꺼내면 주변에서 혹시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요즘은 쑥스럽다라든가 그런 경우는 잘 없죠 조금 자연스럽게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요즘 모습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제 주변에는 좀 뜨거운 반응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요 제가 물어볼 때 예전에는 좀 쑥스러워했거나 했다면 지금은 아주 자유롭게 아주 뜨겁게 잘 이야기해 주십니다 뜨거운 반응 그렇다면 성생활에 은퇴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생활에 은퇴가 있을까요? 저는 다시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요 아마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고 자녀 키우다 보면 사실 성생활이라는 것은 부부끼리 굉장히 즐거움을 만끽해야 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렇게 완전히 만끽하고 즐거워했을까요? 근데 이제 사회적으로 은퇴를 하고 난 이 시점에 자녀들도 이미 이제 독립적으로 나가고 이랬을 때 부부만이 있는 이런 온전한 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럴 때 굉장히 자기 스스로 옆에 파트너와 자유롭게 성을 얘기하고 또 더 진짜 더 열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는 시기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성생활은 은퇴가 없고요 지금이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여러 우리 강사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주변에서의 뜨거운 반응과 더불어 그리고 은퇴가 없다라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편견, 무지 그리고 오해를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동반자,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성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으신가요? 두 분 주변에서 혹시 당당하게 노인의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으셨을까요? 혹시 사례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남성분이 이제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발기부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친구분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요 어느 날은 아내분과 이야기를 한참 나눴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비뇨기과에 함께 갔다고 해요 쑥스러움을 많이 타는 이 남편분은 의사선생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하는 질문에 그냥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는데요 활달한 아내분이 이제 저희 발기부전 때문에 왔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그 발기부전이 약을 복용함으로 인해서 음경에 피 순환이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돼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 이후에 부부가 상담을 받은 이후에 훨씬 더 성생활도 스킨십도 훨씬 더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스스럼 없이 하고 그것에 대해서 노년기를 겪는 여러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노년기에 사시는 분들의 되게 큰 의미부여가 됐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뭐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래요 나이 들어서 우리가 성생활을 하냐고 물으면 아이 뭘 그런 걸 물어 라고 할 것 같지만 아 요즘 우리 남편 너무 덜이댔어 내가 얼마 전부터 같이 각방 쓰자고 제안했어 라고 하는 얘기들도 있고요 정말 누구나 이렇게 발기부전으로 못해서 그런가 하면 또 너무 덜이댔어 힘들다 라고 얘기하는 것 과거에는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문화였다면 지금은 친구들 모임에서도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당해졌다고 볼 수 있죠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난 만큼 노인의 성생활 수명도 함께 늘어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또 성생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주변에서 커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65세 이상에서 어느 정도가 성생활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나라의 노인 성에 관해서 사실 편견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시니어분들이 3분의 2 이상이 성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80세 이상의 분들은 20에서 30%나 성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런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살펴볼 때 사실 노인의 성생활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서 알 수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미시간 대 연구팀에서 또 조사한 결과를 보면 사실 40에서 80세까지 성생활을 얼마나 이렇게 즐기냐 관심이 있냐라고 물었을 때 거의 76% 수치로 따지면 그 정도인데요 보통 성생활을 충분히 즐긴다 그때 이 76%는 정서적 관계죠 그냥 부부가 꼭 어떤 신체적인 교감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감정을 나누는 것도 일단 성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높은 수치가 나왔고 그중에 한 40% 정도는 정말 신체적으로 열심히 실질적으로 진짜 관계를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전 32개국 세계 32개국 40세에서 한 80세 대상으로 성생활을 어느 정도로 이렇게 즐기냐 만족하냐 좋아하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아주 성생활을 중요하게 여긴다 성생활은 삶 전반적으로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나라에서 사람들이 그런데 그 1위가 어느 나라일까요 글쎄요 어느 나라일까요 혹시 우리나라 아닐까요 우리나라 맞아요 맞았어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성생활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라는 이런 수치가 나왔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생활은 제가 얘기했듯이 관계부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거의 모유를 먹고 자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미 어려서부터 스킨십에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터치만 해줘도 좋은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제일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순위를 차지하지 않았을까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생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만큼 성생활도 아마 열심히 잘하고 계시겠죠 이렇게 통해서 지금 저희도 새롭게 알게 되는 사실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성생활을 잘 하고 있고 또는 하고 싶어 하시고 이런 비율이 되게 높은데 그 과정에서 노인 관련된 또 좀 안타까운 사건이기도 하고요 성범죄 이런 또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노인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라고 할까요 그건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노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저희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노인의 빈곤층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범죄뿐만 아니라 성 욕구에 대한 불만족에 의한 범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11년도에서 15년 사이의 통계를 보면요 그 증가 수치가 100%가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노년의 범죄를 예전에는 특수의 범죄, 특수 사례로 봤는데요 지금은 너무 보편적인 사례로 되어 있고요 또한 즉흥적인 범죄가 아니고 충분히 생각해서 하는 범죄로 지금 발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회로 지금 다름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실 노인 성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노인 인구가 일단 비율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그 수치가 높아지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이제 약화되고 상실되고 고립되고 그런 경제적 빈곤과 또 같이 합쳐져서 이런 범죄가 또 일어나면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면 노인들은 성범죄 성범죄 뭐예요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인 편견이 있어요 맞아요 힘이 없는 노인이 무슨 범죄를 저지를까 이런 사회적인 편견도 있고요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노인이 있어요 있는데 또 처벌이 또 어떨까요 좀 약하죠 아무래도 노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병이 있어서 약해서 치매가 있어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굉장히 온정적인 처벌을 내리더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쉽잖아요 했는데 뭐 아주 그냥 큰 처벌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뭐 크게 작게 자꾸 재범도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뭐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지만 치매에 의해서 또 일어나는 성범죄도 사실 있거든요 전두엽에 문제가 있어서 이럴 때는 어떤 성적인 욕구가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일도 있다 보니까 왜 뉴스에 뭐 연세 드신 노인이 초등학교 8살을 길 가다가 성폭행했다 뭐 이런 경우 뭐 이런 등등의 경우가 사실 병적인 것에서도 일어나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네 아무래도 우리 국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당연히 늘어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가는 상황 속에서 또 어떻게 보면 필수불가결하게 이런 또 성범죄가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이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긍정적이고 또는 개방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특집 성생활에는 은퇴가 없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해 노인의 성생활 이제 좀 터놓고 이야기합시다 황혼 스킨십 고민일수다 네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황혼의 스킨십 고민을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혼 사랑의 걸림돌 이 사례는요 과연 어떤 것인지 과연 걸림돌이 어떤 것인지 우리 김경희 강사님이 준비해 주셨고요 한번 사례를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 황혼 사랑의 걸림돌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고요 이 고민을 우리 함께 해결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10년 전 아내와 함께 사별을 하고 정말 너무 잘 지났던 아내가 죽은 후에 너무 외롭게 살았던 68세 김철님의 사연입니다 이분은 너무 외로워서요 그 그리움에 정말 사무칠 만큼 너무 힘들게 10년 동안 사셨고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사실 병원에 입원한 그 시간에 그 외로움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퇴원을 하고 나서는 친구에게 여자분을 소개시켜 달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면서 소개를 받았는데요 첫눈에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너무 행복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닮으신 분이라서 더 그러셨군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이 일순간에 채워지는 것 같은 그런 행복감을 느끼셨다고 해요 한 달 동안 정말 너무 행복한 열애를 하셨고요 한 달 만에 동거를 네 한 달 동안 아니 한 달 동안 열애를 하셨고요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그런데 동거를 시작하시고는 사회생활을 하셨는데요 정말 밖에 나가면 일이 안 될 만큼 아내가 보고 싶어서요 네 그래서 집에 와서는 저녁 식사를 얼른 하고 두 분이 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 한 두 달쯤 지났을까요 정말 어느 날 갑자기 이 여성분이 이별을 선언하셨어요 갑자기? 네 갑자기요 그렇게 좋은 감정을 받으시다가 네네네 그랬는데 왜 그런지 본인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물어보니 결국에는 성격 차이라고 왜 요새 젊은 사람들 성격 차이로 헤어진다 뭐 뉴스에서도 그렇고 주위에서도 그러시죠 네 그래서 성격 차이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간 거예요 그래서 한 몇 날 며칠을 술을 드시면서 고민을 하다가 다시 여성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잘하셨네요 일단 여쭤본 건 잘하셨네요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성생활이 너무 잦아서 김철님을 모르게 산부인과를 다니기도 했고요 또 산부인과를 가서 진료를 받다 보니 산부인과에서 성병이 발병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철님 사례자분에게 어떤 신뢰나 이런 믿음이 깨진 상태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 두 분의 이런 사례를 좋게 잘 풀어갈 수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을까요 그러면 이 여성분은 성병이 이제 상대방 김철 분한테서 있어서 자기한테 감염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런데 또 이 김철님도 왜 그거를 이렇게 수긍을 했냐면 사실은 10년 동안 혼자 사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2, 3년 전에 너무 외로워서 성매매를 한 두 번 정도 한 기억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어떤 좀 불편감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성병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말이 또 수긍이 됐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음 제 생각에는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성생활을 할 때 이 사례자분이 이야기할 때요 과연 아내가 된 그 여성분에게 진정한 동의를 구했는지 성적 동의를 구했는지 성적 자기결정권을 혹시 본인만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거든요 선생님들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일단 이 여성분이 그 자전 성관계를 요구하는 게 일단 부담스러운 거는 있었네요 네 그러면 그 부담스러움을 혼자 다 감수를 했나 봐요 네 선생님이 지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했는데 그 여성분한테도 이 권리가 있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럼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어떤 규칙을 정하든지 일단 두 분 간에 어떤 성생활을 하면서 소통이 거의 없었을까요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이랬다면 어느 정도 대화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성관계에 있어서 만큼은 어떤 자기 마음을 충분히 드러내지 못했던 이런 관계일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본인은 너무 좋으니까 상대방도 그냥 좋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이런 성적 동의나 대화를 많이 나눈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이분들이 지금 같이 동거를 한 게 2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간이 그렇게 긴 건 아니시네요 네 네 그렇죠 긴 거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서로 대화 그리고 성적인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남성분이 사실 내가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해 주니까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고 혼자 생각을 했던 모양이네요 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신체적 특성이나 이런 변화가 다 다르시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합의 동의 이런 부분들 그다음 결정권 이런 단어들이 지금 등장을 했고요 그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하게 인식이 되실 텐데 당연히 성생활 좋아하는 사람끼리의 성생활 속에서도 합의가 있어야 할까요? 네 그렇죠 부부간에도 요즘 강간이 그렇죠 네 범죄로 인정이 되는데 진짜 진짜 우리가 성관계 할 때 나만 좋아서는 아닌 것 같아요 서로 상대방의 마음을 물어보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해도 되느냐고 네 네 물어보고 하면 그렇죠 불편하면 내일 하면 안 될까 라고 해주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좋겠어요 근데 의무 뭐 남편이 좋으니까 좋아하니까 나의 불편함을 참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거절할 권리 증지할 권리 이런 것들이 좀 서로 적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인 것 네 네 네 우리 아까 사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성병이란 단어가 등장을 했거든요 네 네 사별 이혼 등으로 이렇게 성생활이 곤란한 상태에 있다가 이제 이렇게 또 연애를 하시고 동거를 하시는 상황에서 또 생각지 못했던 성병이란 문제가 등장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면 노인층에 성병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혹시 어떤 것일까요 일단 성적 욕구가 있는데 성욕구를 지금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그 욕구를 해소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타인의 몸을 빌려서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가서 해요 근데 노인층이 지금 빈곤하다 그랬잖아 거의 뭐 부유하면 아주 좋은 호텔에서 좋게 또 멋있게 멋진 사람을 만나서 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빈곤층이다 보면 빈곤하다고 봤을 때 그때 저렴한 비용으로 욕구 해소를 할 수 있는 곳 곳을 찾았을 거예요 아마 거기는 어쩌면 안전하지 않은 공간일 수도 있고 안전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청결하지 않은 청결하지 않은 곳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다 보니 어떤 성병의 감염 우려가 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별이나 어떤 이혼으로 파트너의 부재로 인해서 좀 무분별한 만남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콘돔을 사용했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안 했겠죠 네 이런 것들이 사실 이런 성병을 많이 만드는 급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람 간에 통하는 감염병이긴 한데 한 사람을 파트너로 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졌을 때는 거의 성병이 없잖아요 결국 성병은 문란한 성생활이죠 그렇죠 대책 없이 그냥 또 거기다 관리까지 안 되고 또 설령 내가 몸이 이상이 왔어요 가렵다든가 뭐 아프다든가 등등이 와도 치료를 제대로 안 받는 경우 네 어 그러다가 치료도 안 받은 상태에서 또 다른 대상 파트너를 만나서 성관계를 가지고 하다 보니 아마 그게 더 어 감염 사례가 더 많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례자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두 분이 함께 충분한 대화를 하고 나서 병원에 함께 가서 성병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같이 가서 받아야죠 배우자와 함께 충분히 깨끗이 다 병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두 분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 그러면 좋죠 아무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합의 그리고 성병 이 두 단어가 관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또 작동이 되는 사례자의 내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성병은 파트너 간의 어떤 전염이 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일단 뭔가 병의 증세가 나타나시면 그쵸 치료받으셔야 되고요 혹시 상대방이 성병을 나한테 전염시켜준 거 아니야 혹시나 또 이런 오해를 먼저 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사례자 분 말씀처럼 같이 치료하고 우리 또 선생님들이 주신 말씀처럼 같이 치료하고 그 과정에서 어떤 또 이유로 성병에 또 전염이 되었는지 까지는 알 수 없지만 같이 치료하는 그 노력이 함께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성병은 예방이 가능한 것이죠 네 그렇죠 어떨까요 간단한 방법 있잖아요 콘돔 착용 네 콘돔 착용 간단하고 저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병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고 정상 사실 우리가 성병에 대해서 뭐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성병은 종류가 많을까요 그렇죠 성병에 대한 종류도 사실 종류지만 어떻게 보면 성병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식이 저희가 이가 아프면 치과 가는 거 너무 당연하고 배 아프면 내과 가는 거 너무 당연하신데 우리 생식이나 성기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병원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려워하시는 이런 부분들도 그렇죠 우리 시녀분들께서도 조금 인식을 달리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의 성생활에 대해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황혼의 스킨십 고민 이수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황혼 연애 온도입니다 황혼 연애 온도 어떤 사례인지 궁금한데요 우리 김현숙 강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요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연애 온도는 몇 도일까요 사랑의 온도처럼 사랑의 온도 몇 도일까요 딱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그런 백도 씨도 있겠죠 네 있겠죠 한때는 네 여기 이제 사례자는 사실 이제 각각 뭐 사별하고 이혼한 두 분이 만난 케이스에요 네 이제 의도적으로 만나겠다는 아니지만 어떤 좋은 모임 카페가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어 괜찮아 라고 생각이 들어서 스파크라 그럴까요 스파크 정도는 아니지만 뭐 어 괜찮아 라고 이제 마음을 내어 놓으면서 두 사람은 이제 조심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죠 연애하기로 이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각자 직업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건강한 생활을 살고 있는데요 자주 만나지는 못했지만 앞으로의 삶에 이제 좋은 인연이 주어진다면 아 이 사람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이런 감정들이 서로에게 들었나봐요 서로에게 들었나봐요 그러기도 쉽지 않죠 그렇죠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떻게 서로 그렇게 딱 맞아 지셨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서로에게 들었고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백도시 사랑은 아니었나 봐요 결국은 그렇지만 은은함으로 지속적인 만남을 유지하게 된 케이스에요 근데 제가 조금 감동적으로 여겨졌던 게 뭐냐면 네 이렇게 이제 파트너 사별한 이 남성이 이 여성분에게 고백이죠 일종의 고백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랬더라고요 당신은 충분히 존중 받아야 될 사람이다 누군가 당신을 존중하게 된다면 그 누군가가 내가 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직접 하신 말씀이신 거예요 네 감동적이지 않아요 너무 감동이네요 제가 들어도 감동적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람이 살아가는데 존중이라는 거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은 없는데 아마 그 소리에 더 감정을 또 내어주고 훅 빠져들게 되지는 않았나 싶어요 그렇다면 이 사별 남의 고백에만 그냥 어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너 충분히 존중해 뭐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고 또 반대 파트너는 내가 다 한 번씩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별이든 이혼이든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을 나로 인해서 말하자면 당신의 아픔이 나로 인해서 회복되기를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거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데 나는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줄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하면서 두 사람을 만났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처럼 불같이 어제 만나고 오늘 만나고 또 내일 만날 것을 약속해서 스파크 일어나고 이런 열기 그런 건 없었겠죠 근데 이 은은함 이 은은함 뚝배기인가요 뚝배기죠 뚝배기 근데 뚝배기가 뜨겁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뱉혀지는 동안에 시간이 걸릴 뿐이죠 근데 한 번 뱉혀지면 어때요 안 식죠 우울해 유지하죠 우울해 유지하면서 식지 않죠 잘 그래서 황혼에 만난 사람들은 아마 이런 사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미 한 번씩의 어떤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못했던 거를 충족시켜 주려고 요구하지 말고 사람을 탐색하고 정말 내가 뭘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아마 이 두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뚝배기 사랑이죠 뭐 온도로 치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런 아주 뚝배기 사랑을 하면서 지금 한 1년 정도 연애 열 열은 아니어요 그냥 1년 되신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다네요 네 그래서 1년 정도 연애를 이어가지만 지금 딱 그만큼 딱 그만큼 그만큼이 얼만큼일까요 진도가 안 나간다는 얘기실까요 진도? 진도라고 얘기할까요 스킨십 진도? 스킨십 진도도 뭐 제가 듣기로는 스킨십도 하고 성관계도 가지고 충분히 충분히 그렇게 서로 맞춰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음 제가 듣기에는 서로 신뢰와 믿음이 상당히 좋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미지근한 것 같아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지금 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자면 20대 온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도까지는 몰라도 온도가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사회자분께서의 고민은 아마 이 온도의 문제일까요 온도의 문제일까요 서로 맞춰가면서 이 온도가 지금 괜찮은 건지 이 뚝배기 같은 이 온도가 나만의 온도인지 또 상대방은 그 온도가 어떤지 이것에 대한 또 고민이 있으신 걸까요? 지금 온도가 저는 온도가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신체적인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뭐 불같은 사랑을 하기에는 좀 사실 어려운 신체적으로 일단 어려운 나이일 수 있고요 그렇다고 마음이 그 정도가 아닌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근데 외부에서 볼 때는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온도를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신체적인 온도를 말씀해서 아 지금 딱 이만큼 이 두 사람 미지근한 어떤 진두가 나가지 않는 미지근한 언제 깨질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을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지 않고요 마음의 온도는 100도 이상일 것 같아요 그냥 이 이 사람이 서로 상대를 존중하고 무엇을 해줄까를 걱정하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은 저는 100도 이상의 마음인데 걱정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환상의 연애인 것 같아요 사실 정서적인 것이 참 잘 맞는 그런 연애인 것 같아서 지금 뚝배기 아까 계속 얘기하셨지만 두 분께서 뚝배기는 서서히 올라가지만 그 온도를 올라가는 시간을 지금 기다림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이렇게 진득하게 오랜 동안 가지 않을까라는 인연의 연이 아주 오랫동안 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로에게 신중한 어떻게 보면 신중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온도가 서로 어떻게 맞춰가는지 그 과정이 온도가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온도와 다른 사람의 온도가 보이면 좋은데 사실은 신중해서 아마 그러신 것 같고요 이혼남 사별녀 연애에서 보여준 것처럼 사실 재혼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은 매우 좀 과정들이 쉽지는 않으시죠 그렇죠 이분들의 관계가 발전하면 성생활에 대한 어떤 고민도 할 수 있을 텐데요 황혼의 스킨십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황혼의 스킨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래요 사람들이 저희 셋 이렇게 다 얼굴 모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모습이 다른 것처럼 네 사람들에게도 행복의 어떤 지수나 부피가 다 다르지 않을까요 아마 이분들도 서서히 가지만 그 안에는 정말 깊고 깊은 사랑이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좀 더 사랑의 리비도 그것을 욕구를 서로에게 좀 더 솔직하게 말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사랑의 겉 온도와 속의 온도가 좀 이렇게 비슷하게 가면 훨씬 더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황혼의 스킨십이라고 했는데 황혼의 스킨십은 그래요 우리가 일종의 스킨십이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손을 잡는 것부터 해서 성관계까지를 얘기하는데 황혼의 스킨십을 처음부터 성관계한다 아니면 궁합이 맞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통하면 일단 스킨십은 자연스러울 것이고 충분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간다면 그 이상 꼭 이 성관계를 해야만 더 깊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젊다면 젊다면 또 그거를 참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나이가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 꼭 그게 최선이 아닌 거죠 성관계가 최선은 아니고 마음 나누기 그냥 손만 잡아줘도 좋은 거 우리 가정에 우리 부부들 봐도 그렇잖아요 같이 뭐 각방 쓴다고도 해요 그렇다고 그 부부들이 온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좋지 않은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잘 때 손만 잡고 잔다는 부부도 있잖아요 좋은 관계잖아요 그래서 스킨십은 황혼의 스킨십은 손만 잡아도 되고 우리 영화에 왜 죽어도 좋아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거기 보면 열렬한 사랑을 하기는 해요 진짜 온몸으로 열정적으로 사람마다 다르듯이 손만 잡아도 좋고 관계를 가져도 좋은데 거기 황혼의 스킨십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규정 짓는 것도 옳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을 아마 마음이 이렇게 있으시면 그게 그대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쳐다보는 눈빛도 스킨십이 될 수도 있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감동적인 멘트 아니더라도 국밥 한 그릇 먹자 라고 하시는 이런 말씀 안에서도 애정들은 다 충분히 표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우리 이렇게 또 재혼을 고민하시고 또 결정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에게 연애와 또 재혼에 대해서 어떤 조언 이런 걸 하실 게 좀 있으실까요 제가 말해 볼까요 네 사실 연애와 재혼은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왜 어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죠 다시는 결혼 안 할래 다시는 사람 안 만날래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사실 계셔요 젊은 분들도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는 세 사람을 만나서 나머지 삶을 함께 해 나간다는 건 그렇게 쉽지 않죠 성격이 맞을지 뭐 여러 가지를 굉장히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거는 맞아요 근데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존중하는 마음 위해줄 수 있는 마음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갈 때 정말 내가 뭔가 보상심리 아 나 그때 힘들었어 어 내 남편 과거의 내 남편은 나를 되게 힘들게 했어 이 사람은 나를 잘해 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과거의 자거의 비춰서 더 좋은 것을 바란다면 오산이 되지 않을까 그것보다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 주기를 바라고 충족시켜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내가 그때 이것 때문에 좀 이런 문제가 있었지 그러면 그것을 커버해서 더 잘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어떨까 싶죠 상대에게 잘해 주려고 좋다고 바라보면 끊임없이 좋아보이고 하나 부족하다고 여겨지면 끊없이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좋은 감정을 가지고 다가간다면 마음을 또 열어주고 좋은 관계 있겠죠 근데 때로는 다 좋은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황혼의 연애와 재혼에는 위험도 많이 도사리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탐색해야 될 탐색 기간을 둬야 되지 않을까 사람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기간을 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 사람 내 마음에 딱 맞으라고 너무 쉽게 접근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또 다른 문제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만나는 시간을 연애 시간을 좀 오랜 동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충분히 탐색하고 그분이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잘 모를 때에는 주변에 지인이나 친구나 또 자녀들을 이렇게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해보고 또 여행도 가보고 하면 여행을 가면 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탐색 기간을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때로는 좀 싸움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싸우면서 그 사람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도 알 수 있죠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탐색 기간이 좀 길어질 때 그리고 나서 어떤 동고나 재혼을 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시간 이런 느낌들을 많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시간이 뭐 이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조급한 마음이 생기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탐색의 시간을 가져보시고 나의 마음은 어떤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또 내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잘 이렇게 조율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노인의 성생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황혼의 스킨십 고민 이수다 이제 마지막 키워드 세 번째 키워드는요 황혼의 사랑 돈보다 좋다 도대체 돈보다 좋은 건 무엇이 있을까요 네 그 사례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례자 분께서는요 남편과 사별한 지가 16년 되셨고요 사별하신 이후에 경제적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십니다 연금도 받으시니까 생활이 그렇게 어려우신 건 아니고요 편안하시게 지내시다가 소개를 받으신 거예요 소개를 받으셨는데 우리 왜 같은 고향 사람들에 대한 그 좋은 호감도는 엄청나죠 엄청난 부분들이 있으시죠 같은 고향에다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또 소개해 준 사람이 한 사람이다 보니까 지인의 지인 찬스가 있다 보니까 훨씬 하실 말씀들이 되게 많으셨던 거예요 금방 급속도로 친해지셨고 지금 아마 만나신 지는 한 7개월 지금 어떠실까요 7개월 이 사랑의 온도는 지금 몇 도일까요 70도일까요 저는 100도일 것 같은데요 100도일 수도 있겠죠 아마 가장 행복함을 느끼고 계신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이 상대방께서 굉장히 말씀을 따뜻하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의 조건 그리고 그 어떤 대하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조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얼마 전부터 돈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한 겁니다 돈? 돈 문제는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금액이 좀 작았어요 우리 금액 작은 금액은 좀 사실은 급한 누군가에게 빌려주기가 훨씬 쉬우시죠 어려우신가요? 자 그런데 아마 이분께서는 금액이 좀 크지 않아서 좀 편하게 빌려주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점점 사업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을 딱 듣는 순간 사실은 부담스럽기는 했지만 이 사례자분께서는 약간의 마음이 이제 돈을 빌려줘도 되겠다 라는 쪽으로 기울어가고 계시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아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가뜩이나 엄마의 연애가 그닥 달갑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제 엄마의 어떤 경제력 그것을 보고 저 상대방이 혹시 네 이렇게 만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을 하기 시작하고 이제 엄마에게 계속 볼멘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례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이 되셨는데 그냥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막상 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돈? 이 문제가 연애 관계 속에서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인가를 한번 점검을 하시려고 하시나 봅니다 자 사례자가 주신 이 내용 안에서 글쎄요 어떤 고민을 조금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돈 사랑 연애 어떻게 연결이 잘 될까요? 음 남편하고 사별 후에 정말 행복한 연애를 지금 하고 있으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왜 연애를 하면 콩커플이 씌인다고 하죠 아마 지금 그런 상황일 것 같은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돈 거래가 그 안에 있으면 사실 이렇게 제 마음도 편치는 않네요 네 네 그렇다고 분명 이 사례자도 어떤 불편한 감정 때문에 이 사례를 의뢰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뭐 아들 때문에 라고는 저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3천만 원이라는 돈이 클 수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3천만 원으로 인해서 관계가 오히려 더 좋아질지 서운해질지 이런 고민에 좀 빠져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음 저는 이 3천만 원을 빌려줘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돈 관계는 진짜 부부 간에도 아니 부부 간에는 같이 쓰니까 그렇죠 형제 간에도 형제 간이죠 네 또는 자식 간에도 명확하게 이거는 빌려준 돈이야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 부부도 아니고 지금 사귀는 과정 중에 돈 얘기를 언급했다는 거 그 처음에 작은 돈이라서 크지 않은 적지 않은 뭐 크지 않은 돈이라서 뭐 쉽게 빌려줬다라는 게 일단 시작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 만났는데 3천만 원 빌려주시 하면 줄까요 아유 절대 안 주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툭 던져보는 거죠 요만큼은 빌려줄 수 있는지 아 우리 왜 어 진짜 처음부터 그러고 가면 아 이 사람 뭐야 사기꾼이야 라고 관계가 일단 지속이 되질 않죠 당연히 근데 친밀도를 충분히 친밀감을 가지게끔 잘해줬다 그랬잖아요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뭐 이렇게 돈을 작은 돈 했을 때 어머 지갑이 있으니까 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밥은 어 내가 오늘 밥 살게 이런 거 괜찮아요 오늘 뭐 비싼 거 이거 내가 뭐 하나 사줄게 기념일이니까 할 수는 있는데 직접적인 현금이 왔다 갔다 할 때는 어 처음부터 좀 단호하게 돈 거래는 우리 뭐 하지 말고 내가 좋아서 뭐 해줄 때 사줄 때 이런 건 내가 충분히 밥도 사줄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근데 돈을 왔다 거래하는 것은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큰 돈이 요구될 때는 그런 거 있잖아요 차용증 아 네 차용증 법적 효력이 있는 거 만약에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7개월 정도 사귄 사이인데 지속이 될지 스탑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이 관계 속에서 빌려줬다가 3천만 원 말고 빌려주니까 그 다음에 오천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 이 여성분은 아 이분이 충분히 나를 사랑하고 함께 갈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야 함께 가기 위해서 이거는 충분히 뭐 투자 내지는 뭐 해줄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콘카프리쉬 계속 줄 수도 있겠죠 있으면 나한테 있으면 없으면 못 주겠지만 그랬을 때마다 헤어지고 나면 그 돈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내가 자진해서 통장 입금해주고 스스로 다 했는데 갈치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좀 더 좀 냉정하다 싶긴 하지만 좀 더 명확하게 이거는 빌려주는 돈이에요 차용증 씁시다 라고 명확하게 좀 규정 짓기를 원하는데 차용증 쓰는 거 싫어요 라고 하면 끝내야죠 그 사람은 돈을 목적으로 온 사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돈 어렵습니다 사실 형제 간에도 부자지 간에도 그리고 특히 좋아하는 사람 사이의 돈은 더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요 사실은 이 고민을 아마 그 사례자의 상대방께서도 하셨겠죠 돈을 달라고 뭔가 돈을 요구하는 그 사람도 고민이었겠지만 우리 사례자 지금 불편하신 이 지점 아 불편해 라고 느끼신 이 지점에서 스탑은 정말 잘하신 것 같고요 그 앞에 있는 금액과 지금 3천만 원 이라는 이 금액의 차이는 분명히 금액적으로도 차이가 나고 네 생각해 볼 오히려 좋은 기회가 아닐까 우리 두 사람의 관계를 한 번 더 점검해 볼 좋은 기회가 아닐까 그런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시고 저희들의 의견도 한번 잘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세 사례를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나이는 숫자 뭐 이런 노래도 있던데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노인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 우리 충분히 이야기를 나누시는 과정에서 다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므로 네 당당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사랑 하셔야죠 네 사랑하세요 네 사랑해야죠 네 건강한 노인의 성생활을 위해서 좀 당부하고 싶은 메시지 한 분씩 이렇게 좀 전달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어느 분부터 네 선생님부터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노년기를 사시는 분들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온전히 채워졌을 때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간다면 아마 그 사랑은 정서적인 결합으로 훨씬 더 아름다운 노년기를 보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어 중요하죠 중요한데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건강이 일단 먼저 챙겨서야 되지 않을까 사랑을 하든 연애를 하든 어 또는 재혼을 하든 아니면 지금 현 내 파트너 같이 있는 와이프 또는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행복한 성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강 체크가 우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죠 우리는 이미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져 있고 더 건강해진다 우리가 어 신체적인 노화 현상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노화 현상은 있어지지만 노세화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말하자면 신체나 마음이나 내가 넓어간다고 생각하면 넓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넓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그런 뭐 익어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듯이 정말 잘 익어가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운동하고 신체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아프면 병원 가고 약 처방 받고 이런 관리 속에서 성생활 성관계 이런 게 모든 게 원활히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 저는 건강도 좀 잘 챙기자 서로에게 서로 서로 건강도 좀 잘 챙겨주자 좋은 거 서로 사드리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각국에 보면 네 좋은 거 이렇게 혼자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함께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함께 나눠 드시는 그런 사이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각자 따로따로 이렇게 만나다가 오늘 함께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기분 이 느낌 이 소감을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건 어떨까요 네 어 새로워요 새롭고 굉장히 편안하고 어 정말 행복하다 그럴까 굉장히 어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특히 이제 우리 시녀분들이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 되게 감사한 일이 아닐까 왜 옛날에는 성에 대해서 궁금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 이런 힘든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겐가 얘기할 수도 없고 어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시내 tv에서 노인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함께 방송을 내보내고 우리는 그걸 간접적으로 보고 배우면서 혼자 고민하지도 않을 것이며 어 힘든 일이 있든지 아픔이 있든지 아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 어 이런 것들이 우리 노인분들 시녀분들에게 더 많이 주어지고 또 많이 보고 성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서 제가 또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감사한 시간이네요 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야 하잖아요 젊은이나 그리고 노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함 안에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 성이 함께 존재하는데요 오늘 성생활 은퇴가 없다는 이야기를 두 강사님과 이렇게 셋이 함께 나누니까요 저도 많이 정리가 되고요 아마 시청자 분들도 많이 정리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기회를 자주 마련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사실 저희가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시죠 그런데 행복할 권리 근데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뭐 젊은이의 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있는 그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그리고 좀 더 네 어떻게 보면 드러내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노인성을 바라보는 노인과 사회의 가치 변화가 그래서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아까 두 분 강사님 말씀 중에 성인식 성을 바라보는 인식들의 변화가 또 이제부터 지금부터 시작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그때 다시 Wort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